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코언니의 English Day 54 FIGHTS FIGHTS 얘들아 FIGHTS가 뭐라고? 지금 초코언니와 토토로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싸움이 바로 FIGHTS였습니다 토토로 미안해 I'm sorry 자 오늘도 FIGHTS에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지켜보고 발음을 열심히 굴릴 준비가 되었네 자 첫번째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자 얘들아 잘못이야 니 잘못이잖아 너가 했잖아. 이렇게 할 때 그 잘못 있지요? 그 잘못은 영어로 바로 fault 되겠습니다. 해볼까? 그러면 너의 잘못이야 하면 it's your fault 하는 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친구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너 잘못이야 라고 하면 좋은 건 아니겠지? 아무튼 자 그리고 또 넘어갈게요. 실수입니다. 실수는 mistake 가 되겠습니다. 미스테이크 해볼까요? 미스테이크 내 실수다 이러면 it's my mistake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은요. 문제 일이에요. 우리가 약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 문제 영어로 matter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항상 가서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무슨 문제니? 라고 항상 물어봐 주세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은 항상 친구들의 마음에 귀를 담아 기울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요. 문제야 matter였잖아. 근데 똑같은 단어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가 또 있어. 그것은 바로 problem 되겠습니다. problem. problem. 그래서 what's your problem?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너의 문제는 뭐니? what's your problem? 근데 만약에 what's your problem? 이렇게 되면은 너 무슨 문제야? 너 뭐가 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자 그 다음은요. 오 초코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바로 평화예요. 평화는 영어로 peace 가 되겠습니다. 해볼까? peace. 오케이? 그래서 항상 평화 가득하기를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화가 가득하기를 peace be with you. 라고 친구들한테 말해줄 수도 있겠죠? 평화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peace be with you.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싫어하다예요. 싫어하다. 예를 들어서 아 나 진짜 그 음식 싫어해. 나 정말 그거 싫어해.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좋아하다의 반대말이겠지요? 싫어하다는 영어로 hate 되겠습니다. hate. hate. 그래서 우리가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I hate you. I hate this.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나 너 싫어해. 나 이거 싫어해. 라는 말이에요. 근데 hate is not a good feeling. 좋은 감정은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은요. 이해하다예요. 이해하다. 영어로 understand. understand. 자 얘들아. 초코 언니가 옛날에 아래가 뭐였던지 기억나요? 책상 아래 할 때 그 아래가 영어로 under 라고 배웠지요. under. 자 그 under가 똑같이 쌓였어요. 이해하다 영어로. understand. 아래에 서서 아래에서 쓰다라는 거예요. stand는 서다. 일어서다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래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다. 영어로 understand. understand. 그래서 I understand you. 난 너를 이해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띠링띠링 항상 새끼손가락을 걸고 우리 뭐를 하자? 맞아요. 약속을 하지요. 자 약속은 영어로 뭐냐면 바로 promise. 되겠습니다. promise. promise. 해볼까요? promise. 그래서 너 나랑 약속했잖아. 라고 그러면 I promised you. you promised me. 너 나랑 약속했잖아. you promised me.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fights에 관한 단어 여덟 가지였어요. 우리 친구들 싸움은 좋은 게 아니야. 하지만 너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싸움이 언제나 답은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항상 알았어요. 좋겠어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잘하고 칭찬했습니다. 우리 또 다음 클립에서 볼게요. 굿바이 see you alligator! alligator! we'll see you all next we'll see you all next time. our need and we go out to you we open up